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이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 딱! 괜찮아? 그걸 그냥 쫙 붙이고 얘를 붙인 거 같고 색깔이 전문가같이 전문가님 좋은 내용 너무 신나 전문가님 좋은 내용 다 앉아보세요 양말 진정식 입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짠짠 우리 요리가 이거 한다 입고 했으면 가동이 여기입니다 여기요 지금 힘든 거야? 뭐야? 포인트야? 뭐야? 갬성... 갬성샷은 찍었는데 이건 갬성샷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번 찍어 주세요 난 타두래, 눈사랑하네 이건 갬성샷이 나올 수가 없는데? 됐어 이거 될까? 어떤 거 할래? 이거 다 손잡이 가 손잡이 씻는 거까? 그럼요 갈아 신어야 됩니까? 그럼요 귀여워 아아아아 너무 귀엽잖아 아니 나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빨간색?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그? 어?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냐? 다들 오늘 양말 샷 어? 야 짝짝이 지내래 오빠? 응? 짝짝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쪽씩 짝짝이 지내래? 뭐야.. 부럽잖아 너는 반만 신어!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너 왜 신은 거죠? 갑자기 이미 신었는데 나도 신었던 거야 아 귀여워 감성샷을 한번 찍어봐야지 이제 감성샷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봉을 해서 뭔지 모르겠다 인숙이 거는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남자 두 분은 향을 이거 뭐야 립스틱이야? 아니요 향수인데 고체 향수거든요? 어? 둘이 알아서 고르면 되겠다 두 개 딱 남자 거 골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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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뽑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합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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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봅시다 1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이렇게 왜..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선은 판부터 시작할게요 뽑고 발표해야됩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거 이름을 보여줘 대박사꺼 왜왜왜 내꺼야? 내꺼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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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자기꺼 깜빡히게 하네 인스타 아이디로 한거니? 인스타 아이디야 인숙일꺼 나 인숙일꺼 궁금해 잘받겠습니다 나 인숙일꺼 궁금해 이거 넣어야지 나도 내꺼 뽑는거 아니야? 오빠꺼 아 이거 좀 그래 아 이거 주작이네 주작이야 주작이네 이거 잘못되면 오빠가 오빠꺼를 뽑아 이거 내가 그럼 오빠꺼잖아 내꺼 인숙일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럼 오빠가 오빠 맞다 어 정말이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차기 차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바꾸실까? 아빠 세찬이꺼랑 바꾸지? 나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우리들이 바꿀래? 바꿔 바꿔 이렇게 재밌는거야? 그래야 재밌지 하하하하 뭐해줄게 많아? 뜨다보자 뜨다보자 기다려봐 제 선물을 설명하는 시간 나부터 뜯겠습니다 하하 저는요? 저는 아주 신중하게 제 선물을 골랐는데 어? 다 쓸모있는걸 썼네? 이거 급하게 샀습니다 하하하하 네 급하게 산 선물입니다 하하하 제가 좋아할거 같나요? 보령이가 좋아할거 같고요 보령이가 좋아할거 같다고?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진행자 waist MMA 왜 진행자 없다 33 33 안 Vera iu 하노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찌개 하하하하 하하하 부작실들이 자기 쓰고싶은거 샀네 아 귀여워 살까말까보려다가 카프리라 2개 아 감사합니다 어 야 맞네 내가 들어와네 빨리 뜯어주세요 나 뜯어요? 이렇게 시계만 해봐도 돼 뭐해요? 아 뭐해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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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둘이 비슷한거 아니야? 둘이 비슷한거 같아 봐봐 야 여기다가 이거 비가 합치면 이렇게 하면 아니 아니야 이렇게야 이렇게잖아 지금 봐봐 같은거 같은데 이거 테이프 너무 많이 붙었나봐 박박 뜯어 박박 아니 박박이 안 뜯겨 됐다 이건 사실 타부령 성질머리 테스트였습니다 이거 좋아 수건입니다 좋아 좋아 뭐야 각인데 있어 각인데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몰랐어 됐어 헐 왜 우리 이름에서 아니 왜 우리 이름에서 아니 주체 주간만 한거야 주체 주간만 한거야 한개씩 가져가야겠네 오빠 감사해요 이거 타올집 가서 직접 받아달라고 진짜로? 응 아니 타올집이 아니라 따로 그 교복에 이름 새기는 곳 가가지고 아 진짜? 응 이거 좀 써주시면 안되냐고 해서 헐 다 이런거 처음 받아 봐 이런걸 해준다 그니까 이제 군대 저거 저녁무 왔듯이 인숙이꺼 제껍니다 호령이 형으로 설명해줘야 돼 네 그냥 이건 인숙이꺼다 싶어서 샀어요 병맛이군이었어 근데 문제는 거의 가격도 적혀져있지만 제가 보고서 아 이거다 싶어서 샀죠 이건 장인즈꺼다 이거 보여졌어? 아니 가슴살 가지고 와야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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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와 결이 같다 뭐야 이게 야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아니 오빠 소맥 제조하는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말고 이거 구하기 힘들어 이거 다른 사일도 있잖아요 어 그거 품절이었잖아 다이소에서 작은 사이즈 있는데 이거 큰 사이즈로 나오는데 딱 보냐마자 아 이건 인숙이꺼다 우리 오늘 여기다 먹어볼까? 그래 인숙이 소맥 그래 설거지에 빡 인숙이꺼다 내 선물인가 이제 대박사건인데 이거 제일 위에꺼부터 딱 뜯으시면 되고요 나와? 오빠 나와? 이 시국에 제일 필요한 아이템 뭐냐 뭐냐 있으면 좋은 마스크 마스크 아니겠지? 에이 그런 뻔한거 아닙니다 이 시국에 필요한 코로나 참가 가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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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처음 봐 자가격리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거 필요하다 너 집에서 할거 내 불안요소를 없애줄 수 있게 집에서 할 수 있게 뭐야 이거? 피규어 우와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게 너무 고급인데? 그리고 여자친구랑 둘이니까 두개 다 씁니다 이야 업비치네요 리틀 업비치네요 와 귀여운 동영상에 남겨져 아 아 아 고령이가 갖고 싶었어 이거 내가 갖고 싶었어 아 대박 맨 처음에 고심집 때 준비했던 마지막 선물을 해 포장지도 하잖아 아 여기서 제 이름을 뽑는 사람이 갖는 걸로 할게요 공개합니까? 다 뽑고 다 뽑고 다 뽑고 근데 지가 지 이름 뽑는거 아니야? 난 해당이 없어 니가 네 이름 뽑으면 어떡해? 준비한 사람이 해당이 없는거지 다시 해야지 왜? 쓸모없는건가? 얼마나 쓸모없는건가? 얼마나 쓸모없는건가? 정말 아니 근데 오빠한테도 필요해 오빠한테도 없는거야 형 여기 분리수거 괜찮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오빠한테도 필요한거야 아니 근데 뭐야? 그냥 삐끗어 그냥 원래 선물을 빡 뜯어야 되는거야 차키 차키 차키지마 이거 홈플러스 내가 홈플러스를 두 시간을 걸어다녔어 뭐야 또있어요? 이건 고려의꺼입니다 나 진짜 없나요? 아 또 어마무시한거 보여줄게 내가 소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의꺼는 이거 나 저거야? 어 잘찍어야 돼 어마무시한게 또 있다보는데 못돼요 못돼요 뭐돼였어 세 개 였지. 도영이도 줄 수 없으니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이거다. 하나 이거다. 하나 이거다. 이거 촬영 중입니다. 이건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 갔는데 이건 참을 수 없어 샀어요. 뭘까요? 참을 수 없어 샀어요. 사이즈가 비싸고 있네. 진짜 이건 참을 수 없어 샀어. 뭔가 불하다던데? 아이 쓰레기. 뭐야 뭐야. 뭔데? 너무 귀여운데? 내가 어핏이 좋아하거든.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받으면 도영이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무게를 들어보면 딱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나 이거 다 썼거든. 근데 향수 나 쓰는 거. 아 예. 나 향수 다 썼잖아. 어떡하나. 우리 이거 받았는데. 우리 어핏이 받았는데. 잘 쓸게요. 오빠 그만해. 오빠야. 오빠야. 내가 이거 다 썼다고 산거야? 됐다. 됐다. 디더 딩. 아이씨야 이제? 응. 내가 들어볼까? 어? 초에요 초. 유럽고는 뭐지? 짜잔. 아 귀여워. 너무 귀엽쥬? 자 빨리 노래 불러.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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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러가서 해! 어? 안 되네? 바람이 안 들어오네 좀 더 쎄지는 것 같은데? 터! 해본다? 저랑 기분 나빠 공기 소독해야지 빨리해 그냥 꺼 그냥 꺼 빨리 꺼 바람이 열로 나오는데 왜 다 뽀셔? 오빠 젓가락 있어? 응 잘 먹겠습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뭐죠? 우선 오빠가 만든 떡볶이 이거 그거야? 밥하고 면이 필요하면 말하자 무슨 면? 라면 진짜 맛있게 한입 모든 걸 소금 다 먹기 다 먹기 다 먹기 다 먹기 그래서 언제 나왔냐? 나오고 있어? 그만 좀 흔들어 씹사는 거 같은데? 오빠 뭐야? 한미녀야? 나 유미녀야! 아닌데 나 장덕수인데? 학교를 목숨다고! 신발! 나ceğ에طرف 제니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